안녕하십니까 아돈노경제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주제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요. 맨날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면 금리가 뭔지 매일 금리를 내리자 내리지 말자 내 금리가 높다 낮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뭐냐라는 것부터 질문이에요. 그 금리가 뭐냐?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자율. 그럼 이자가 뭐냐?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돈을 받죠. 돈에 대해 빌려준 대가 그게 이자고요.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도 돈을 내야죠. 남돈의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 돈도 공짜가 아니지만 남돈도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대단히 저처럼 저보다 전배가 많고 자산이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빚도 없고 빚 있어 빚 있어. 빚 뭐에요? 핸드폰이 빚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빚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또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산다 이거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보면 약간 좀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대기업 갈 거고 돈 많이 벌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이자율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내가 빚이 없더라도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금융 어린이, 재민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지내보다는. 저는 지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뭔데요? 코로나 하면 마스크 써서 힘들었어요. 사람들 못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풉니다. 돈을 왜 풀었을까요?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푼 거야. 이렇게 다 풀었어. 푸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돈을 풀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뭐 하겠어요?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어.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어떠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사볼까? 이것도 사볼까? 우리가 아무리 잘 몰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는 알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데 돈이 많네? 이자율도 조금 낮춰주네? 이자율이 뭐라고요? 돈을 빌려 쓴 대가를 낮춰줘요. 금리를 낮춰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려보자.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거저다. 거저다. 빌리자. 왜냐하면 1% 이자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1억을 빌리면 1%면 얼마 안 돼요. 100만 원. 그러면 공짜로 100만 원을 또 12로 나눠봐요. 그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아파트 얼마야? 5억이야. 그럼 사. 5억에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만 따지니까. 그때는 원금과 이자 중에서 이자만 내는 시스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 빌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집 어떻게 가? 전세드려 전세. 그러니까 또 얼마 안 빌려도 되네? 이런 식으로 바바바바박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 대출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자영업자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막 받은 거예요. 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부채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을 보세요.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국가가 가능한 나라는 많아요. 국가,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다. 일본만 해도 정부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국가는 그렇게 부채가 없어요. 누가 많냐? 개인이 많아요. 왜 개인이 많을까요? 이걸 빚이라고 생각하는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갚기가 쉬우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빌리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자동차를 한 대 살려면 최소 2년,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연식 변경, 새로운 모델이 금방금방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좀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겨워. 자동차 언제 타요? 그러면 한 3년, 5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핸드폰 언제 바꿔요? 약 좀 끝나면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쫙 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다음에 주식 사고. 이런 식으로 쫙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게 위치 비율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포모 증후군이 왜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몇 백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주식 올랐어. 야, 비트코인 올랐어. 야, 집값 올랐어. 야, 너 바보야? 왜 이래? 어? 나만 이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어? 불안한데? 어? 어떡하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돈 빌리기 쉽대. 빌려. 그래서 그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해서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코로나의 정부 대책.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자율을 점차적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렸어요. 올렸는데 조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올리는 건 멈췄어요. 또 여기 뭐 여기 정치적 색깔 이런 거 없어요. 경제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질 못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번 정부의 정부의 역할도 있고 중앙은행의 역할도 있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그걸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떤 부작용도를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이 금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부동산이 제일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고 이거를 좀 막으면 부동산이 꺼질까 봐 이제 우리 DSR이라는 게 있어요. DSR이 뭐냐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평생에 걸쳐서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금리가 착 올라가면서 그것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리가 2%에서 4%가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2% 이거야.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빚이 없으니까. 남의 일이야. 남의 일.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2%에? 4%가 되면 어떻죠? 200만 원 갚아야 돼요. 2배예요. 2배. 이게 빚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금리 입장과 빚을 낸 사람의 금리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해줬냐면 최근에 스트레스 DSR이란 게 이제 이런 변동금리를 가정했을 때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해주겠다 그랬는데 연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제 뇌관이에요.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나중에 보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뇌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를 코로나 때 어떻게 이렇게 낮췄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금리가 몇 시원인지 아세요? 0.5%였어요. 0.5% 그럼 0.5%가 어떤 의미예요? 거저예요. 그냥 거저. 그냥 내가 원금만 갚으면 되는 수준이야. 그런데 이때 위기를 느끼고요.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 3.5%가 우리나라의 금리. 미국이 5.5%예요.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한국은행 기준보다 올라가는 거고 걔네들은 그것보다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금리가 일본은 예외로 해요. 일본은 예외로 해요. 일본은 너무 경기가 안 좋았던 국가여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자율을 0.5%에서 1만 올리면 거기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금리 발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건강한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늦춰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약간 빚이 없고 예금이 많은 분들은 좀 올라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빚이 많은 분들은 어떨까요? 내려가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지금 이런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에서는 여러분 이걸 보기 전에 다른 경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펀드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매번 나와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 뭐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 돈이 은행으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 주식으로 가기 위해서 금리가 맨날 내려간다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야 좀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장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 다 관점이 달라요. 이건 누가 옳은 건 그런 건 없어요. 올라가기를 바라는 자 내려가기를 바라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몰라요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경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런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가져서 지금 이 강의 시점에서는 내가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기회든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라는 게 금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이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제 이론 중에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필립스 곡선을 여기서 다 말씀드린 없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경제를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가지는 마인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장과 분대의 조화를 이루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린 잘 살고 싶은데 부자도 안 하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물가와 실업을 동시에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생각해봐요. 실업. 우리가 고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써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물건을 사서 써주려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럼 돈이 많으려면 경기가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고용이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현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이자율을 내리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자율을 내린다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자율을 낸다. 경기를 굉장히 올려줬으면 좋겠다. 경기를 굉장히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은행에 저축 안 할 거니까 소비할 거고 기업들은 돈을 빌려 쓰기 좋으니까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세계 수입 석유 수입의 매비인 줄 아세요? 거의 4위급이에요. 4위급.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석유를 많이 쓰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원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석유화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원유를 가져와서 그걸로 나일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막 만드는데 그런 가공을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부 다 뭐에 관련이 되느냐? 환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환율을 만약에 어떻게 하냐? 생각해봐요. 환율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5%고 미국이 10%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미국이 위험해요? 선생님 당연히 미국이 위험합니다. 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아세요? 쓰리라카 사람이 우리나라 일하러 와요. 그러니까 전화와 괜찮니? 거기 전쟁이 중이라는데 그래서 아니 괜찮은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쟁 국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연평도에서 포를 쏴 그럼 쏴 그럼 딱 쏴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쐈다 쐈다 또 쐈네? 저기 동해에 미사일을 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쐈네 쐈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쐈다 그러죠. 외국에서는 대서특필 위험하다. 한국이 위험하다. 환율이 팡팡 변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요? 금리 이자율이 뭐라고요? 돈의 가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5% 주고 미국은 10% 준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요? 미국은 휙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금 현재 이자율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알아. 야 우리 수입해야 돼. 야 석유 가격 올라가.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또 그런다. 선생님 우리는 쌀이 남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 뺀다고 탄수화물 많이 안 먹잖아.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밀나요? 여러분 우리 국내 행하면서 여기 넓은 밀밭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급할 수 있는 농산물도 별로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석유나 농산물이나 지금 우리 물가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 그래서 지금 이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자율이고요. 그 이자율이 지금 우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강화가 안 돼요. 이자율을 다 올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있어요. 또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도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로소득에 대한 인식이 조금 되게 약화됐기 때문에 이자율을 더 낮추면 또 이런 약간 투기성 투자. 투기와 투자는 달라요. 투기는 좀 요행을 바라는 거고요. 투자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투기성 요행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게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질병이냐. 잘 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물건값이 막 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살기 힘들죠. 그럼 뭐예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죠? 생산비가 올라가면 또 물건값이 올라가요. 그럼 또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떤 거 이자율을 지금 현재 상태도 물론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자율을 높이자니 이자 부담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죽고 투자가 죽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건설 공기가 망가지고 이런 경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자율을 그대로 이제 더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을 더 낮추면 물가 그 다음에 이런 생산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지표를 복잡하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보라는 건 아니라 다만 금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는 상황이 될 건지 내려갈 상황이 되는지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앞으로 경기의 변화 주가의 변화 부동산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거나 남의 말을 믿고 남을 원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건 이 금리라는 것을 함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금리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가 조금 생기실 거예요. 경제는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만 들어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결론 이자율이 현재 낮은 상태다. 올리면 경기가 죽을 수 있다.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아돈노경제 소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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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